안녕하세요 조많은 유튜브 여러분들 조많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존 게임 유튜브를 유튜브에 많이 올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러스트에 대해서 알려드릴 것과 또 설명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가볍게 살짝만 찍고 가는 거니까요 유튜브 액청자분들이 많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러스트는 저희가 일본 서버에서 조많은 크루와 그리고 시청자분들과 모여서 조많은족, 마문족이 살아가는 생존기로 진행하고 있고요 업로드한 동영상을 보시면 한눈에 보실 수 있는데 1일차부터 2일차 그리고 또 3일차, 4일차 이렇게 방금 제가 4일차를 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더 공룡 생조 게임 아크 때보다 더 여러분들이 좀 보기 쉽게끔 이렇게 좀 1차로 나눠봤고요 아크 같은 경우에는 1편부터 200편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어느 시점부터일까 그런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짚고 보기 힘드시기 때문에 제가 생존 게임 유튜브를 많이 올리는 BJ로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이제는 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1일차에는 이런 스토리가 있었겠구나 2일차에는 고구려를 건설했겠구나 이렇게 보면은 4일차에는 드디어 이제 고구려가 부흥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기 쉽게 제가 이렇게 뭐 다 보여드리는 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영상은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항상 영상을 편집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에 다 올리는데요 자 러스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1일차 이렇게 2일차 또 3일차 이렇게 4일차 이렇게 나눴죠 이렇게 나눴는데 보시면은 파란색 부분 빼고는 빨간색은 모두 다 이거 있죠 빨간색 모두 다 편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 유튜브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본편 자체를 편집합니다 제가 공략방송 툰레이더 때도 그랬고요 이번에 러스트도 마찬가지로 본편 자체를 아예 1편부터 단순히 방송을 하고 그리고 유튜브분들한테 올려드려야지 해서 그냥 업로드 틱 하고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 작업을 해서 이렇게 하나씩 다 정리를 하거든요 보시면은 러스트는 거의 대부분이 다 편집이 되어 있고요 단 이제 이게 생존 게임이기 때문에 스토리를 보실 때 그리고 또 처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편집이 되어 있는데도 좀 지루하다 그러실 수는 있어요 아 여기서 왜 이렇게 편집이 됐지? 이거 좀 매끄럽지 못하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제 기술력과 또 여러가지 생존 게임을 생방송을 하는 그런 경우는 정말 그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그런 돌발 상황이 너무 많아서 편집이 좀 깔끔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다 편집을 해서 유튜브 분들께 좀 보실 수 있게끔 유튜브 분들이 생각을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인 게 제가 생각하는 유튜브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학교를 갔다 치면은 1교시부터 8교시까지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자신이 원해서 방과 후에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유튜브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유튜브 분들도 방송 보시는 분들도 상당하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면은 뭐 밤 12시 넘어서가 가장 많고 혹은 뭐 오전이라든지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렇게 틈틈이 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시간을 내서 보시는 건데 물론 방송 보시는 분들도 시간을 내서 보시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더 추가 시간을 내서 보시는 분들이 상당하거든요 유튜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편집이 돼 있지 않으면 단순히 시간이 좀 너무 이거 보다가는 그냥 지루하다 이런 게 더 강하고 시간이 좀 아깝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물이라면 물일 수도 있는데 편집 기술이 많이 없어서 본편 자체를 다 편집해서 생존 게임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고요 보시면은 유튜브 보면은 분석의 잠재 고객 보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러스트를 제가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유튜브를 하시려는 분들께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부분과 저도 유튜브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구글 본사에도 가봤고 유튜브 담당자님께도 뭐 많은 것을 여쭤봤고 직접 뵈면서 뭐 찾아 뵈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기 보면은 여기서 평균 조회율과 평균 시청 지속시간이 있는데 평균 시청 지속시간은 7분 이상이면은 상위권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평균 조회율은 30%를 80점으로 잡습니다 유튜브는 이거는 유튜브 한국지사 담당자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거고 실제로 30%가 안 되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 47%네요 자 보면은 여러분들이 100%죠 근데 10분 10초만에 30%가 빠져나갑니다 100명 중에 30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20초 지났죠 반 정도가 나갑니다 이렇게 유튜브라는 게 오르락내리락이 심하고 어 그리고 오르락내리락보다는 내리락이 심한 게 사실 유튜브입니다 어 보면은 정말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멈추죠 멈춰서 메뉴창을 잠깐 맞죠 이러면은 이제 시청률이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어 유튜브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 유튜브를 제가 항상 영상을 앞 제가 영상을 3000개를 올렸는데 물론 내공이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진짜 지루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제가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그래도 지금부터 올리는 영상들은 많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유튜브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지고 있지 않나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려가 어떤 나라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방송 봐봐 이제 방송 화면으로 봐야 돼 어 오려가 동그란데 왜 우리 둘밖에 없어 아니 일단 봐봐 일단 보고 봐봐 지금 파란색으로 내가 표시할게 이건 없네 제가 만약에 이렇게 계속 검색을 이렇게 늦게 하면은 여러분들 나가십니다 어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편집하는 거고 이거는 따로 편집 안 하겠습니다 음 따로 편집 안 하구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도 30% 이상이죠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시청률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를 담는 부분 담고 있으면 어 아 저거 언제까지 담지 아 저 이거 아 지루하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넘겨서 보는 게 아니라요 뒤로 넘겨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순간 그냥 나갑니다 시청자분들은 유튜브분들은 나가세요 뭐 뒷 부분은 이렇게 상승세가 생긴 거는 제가 이거는 편집을 해서 그런 거예요 어 어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 조많은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좀 지루해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뭐 좋아하시고 올라가시는 부분 올라가는 부분을 보면서 좋아하시고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많이 공부를 하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 조금은 조많은 유튜브를 보시면 어 조금 편집이 되는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나으실 거예요 어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기술력이 모자르고 뭐 생존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뭐 편집이 정말 뭐 깔끔하지 못하고 그런 거는 뭐 제가 반성해야 되겠지만 뭐 뭐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 생존 게임이 예 뭐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밤 대고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좀 편집 보면은 좀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어 그런 부분 좀 죄송하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편집이 좀 이상하다 아 왜 이렇게 했을까 라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도 그게 그냥 올리는 것보다는 그 부분을 이유가 있어서 자르는 거고 자르지 않았던 부분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 믿고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러스트를 러스트를 제 모든 영상 유튜브를 보실 때 업로드한 동영상을 이용하시는 거는 좋대 이것만 이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유튜브 추세가 어떠냐면은 영상을 거꾸로 올리는 추세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업로드한 동영상을 보면 1편부터 뭐 이런 식으로 2편 3편 4편 5편 6편 7편 8편 9편 10편 12편 12편 13편 14편 15편 16편 이런 식으로 올리는 추세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업로드한 동영상 게시판만 재생 목록만 이것만 이용하기 때문에 아 이것만 보면 어차피 뭐 하루에 뭐 영상 몇 십개 올릴 것도 아닌데 여기만 이용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뭐 음 유튜브 채널을 이용을 안하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유튜브 추세여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올리면 아 그러니까 어 1편부터 이렇게 올리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 이것만 이용해서 어 근데 그러니까 거꾸로 올리는 이유는 업로드한 동영상을 봐서 전체 보기를 하게 하고 혹은 여기서 뭐 순서가 뭐 뒤죽박죽이고 이러면은 이제 아 내가 찾아봐야겠다 보면서 보면서 PC에 러스트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보게 되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을 이용하게 되잖아요 최소한 보게는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 이런 게임들이 있어? 아 다양한 게임들을 올리는구나 어 이런 부분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많은 영상을 올리는지 모르셨죠? 예 저도 유튜브를 많이 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어 이런 부분을 진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고 어 진짜 하루 올려서 하루 보여드리고 다음 영상을 안 찾아보시니까 제가 또 다시 어 최신 영상 올려야 되고 이런 뭐 좀 악순환들이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셔서 이제는 다 거꾸로 올리는 추세인데 저는 아직까지는 항상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끔 항상 올려드리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그런 거를 좀 알아주시고 뭐 보시면은 뭐 뭐 뭐 또 공포게임등 PC게임등 플스 퍼 플스3 엑스박스1 콘솔 게임이죠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컨텐츠 GTA 나루토 멀티리그 뭐 뭐 여기 보면은 뭐 국가대왕전 듣고 다양해요 이런 것들을 제가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서 이렇게 재생 목록으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보실 수 있게끔 좀 종류별로 모아두고 항상 또 리모델링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잠시 부모님이 들어오셔서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어 이런 부분을 제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아크를 이제 또 찾으시는데 아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PVP 서버를 하지 않고 이제 PV2 서버 그러니까 PVP는 플레이어 대 플레이어 PV2는 플레이어 대 자원? 자연? 예 지금 어 네 잘 기억이 안나네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어 이제 그 공룡들을 이제 좀 보는데 뭐 집이 털리거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 저희가 좀 더 묵혀놨다 가려는 부분이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집이 안 사라지게끔 계속 접속하고 있고 3위마다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얼리 억셋이기 때문에 어 아크는 여러분들이 그냥 어 접은 게 아니라는 거 기다리시면 제가 다시 올려드린다는 거 생존 게임을 앞으로 많이 올릴 거기 때문에 뭐 포레스트도 올렸고 그리고 그리고 러스트도 올렸고 아크도 올렸고 저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처럼 이제 그 크루를 만들어서 그 마문족의 삶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떤 게임이어도 생존 게임을 보시면 같은 멤버로 하기 때문에 좀 보시는데 좀 이질감이 좀 덜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러스트를 좀 많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어 이번에 4일차는 좀 정말 양이 많았습니다 어 4일차는 정말 양이 많아서 좀 양이 많았지만 이것도 다 편집되어 있다는 거 어느 정도 한 70% 이상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루하고 기술력이 많이 모자르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시고 그러시면은 어 제가 또 새로운 영상들 많이 편집해서 어 아직은 아직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이는 없지만 어 지금은 또 우리끼리 소소하게 재밌는 영상 보고 나중에 또 이제 잘 돼서 많은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영상 올려드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이제 조마문 유튜브 어 알림 녹화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러스트 1편 그런데 2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편이 조회수가 높은 거고요 이거는 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정말 많이 눌러 주시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메인에 오래 떠 있을 수 있어요 이게 4일 전이지만 지금도 메인에 떠 있어요 원래는 하루 밖에 메인에 안 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상들은 다 못 친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 살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유입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봐 주시는 분들이 하루 올라오는 영상에 1편 만이라도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은 정말 그게 어 여러분들 저보다 여러분들이 큰일이 진짜 크게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모르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더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 알림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들 날씨 쌀쌀한데 건강 챙기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저 감기 지금 걸려 가지고 좀 많이 지금 차분해 보일 거예요 예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